오랜만에 날씨가 너무 좋아서 대공원에 나왔어요. 지금이 조금 제가 밥 먹고 뭐하고 나오느라고 토요일 오후 조금 늦은 오후가 돼가고 있어요. 지금 한 3시가 넘었나 그런데 그래도 아직까지 따뜻하고 오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대공원에 나왔네요. 지금 벌써 이제 봄꽃이 이제 막 피기 시작하거든요. 이제 개나리도 피고 목년도 피고 벚꽃도 피고 많이 폈더라고요. 벌써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고 봄이 되니까 이제 분수가 또 나오는구나. 어우 바람 때문에 날이 났다 저쪽 바람 부니까 저쪽으로 바람이 시작... 우와 조효라 저쪽으로 막 물 엄청 뿌려줘. 거기로 가지마. 물 차가워. 일로 가. 바람 때문에 그쪽으로 물 가잖아. 겨울동안 분수 때 꺼놨었는데 또... 날이 따뜻하니까 분수를 틀었네요. 저희랑 가까이 가지마. 물 튀어. 일로 와. 일 튀면 안 돼. 꽃이 아이고 캠핑 분위기 내신 저렇게 나오신 가족도 계시고 저쪽 잔디밭 쪽 가면 많이들 저렇게 두짜리 튀고 하겠네. 아이고 애들 또 물장난 시작했다. 아이고 아이야 야야야야. 도효야 너도 할 거야? 아이들은 하이팅이야. 신났네 신났어. 대공원에 이렇게 사람이 많습니다. 날씨가 좋으니까 저쪽에 편의점이 또 생겼네요. 이 쪽은 어린이대공원의 동물원 쪽입니다. 이쪽 왼쪽으로 코끼리도 있고요. 사람 무지 많네. 다른 사람들은 다 차를 타고 오는데 저희는 걸어올 수 있는 거리에 이렇게 좋은 곳이 있어서 정말 정말 늘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을 해요. 도율이가 저희 끼가 오늘 왜 이렇게 아이들이 많냐고 그러는 거예요. 어린이들 보내. 왜 어린이가 많니. 도율아 겨울 동안은 추워서 사람 별로 없었는데 그치? 오늘은 사람 엄청 많다. 놀이터에도 애들 친구들 많을 것 같아. 그치? 한번 가볼까? 놀이터에도 엄청 사람이 많네요. 역시. 아빠야. 아빠. 차가 추운 겨울 동안은 여기가 한산 했었는데.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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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동차를 많이 갖고 있는 어떤 아이를 발견했어요. 한참 동생이야. 우리 아기야. 우리 아기야. 몇 살이니? 그렇게 물어봐야지. 아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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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살 정도 됐겠다. 아기야. 두 살 정도 됐겠다. 아기야. 우리 아기는 맨날 이렇게 훈놀이하는 걸 좋아해가지고. 아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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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밖에 없어. 또래 가 있어야 좀 더 재미있는데. 또래 가 있어야 좀 더 재미있는데. 오늘은 아예 모래놀이를 제대로 해보려고 집에 있던 이런걸 갖고 왔어요. 보통 애들이 모래놀이 할 때 이런걸 갖고 왔거든요. 우리 집에 있었는데 내가 어디 냅뒀는지 한참을 찾다가 다행히 안 버렸더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물도 넣고 한참 신나게 놀고 있습니다 물이 너무 안나오니까 이제는 물 그만 갖고 와 다른 아이들도 재미나게 놀아요 우리 끼만 이렇게 모래놀이 좋아하는게 아니고 아 여기 이제 목련 꽃 핀거 보세요 목련 꽃 이게 이제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활짝 피고 나도 이제 꽃잎이 이렇게 떨어지면 진짜 예쁘겠다 그리고 저쪽에는 보라색 목련이 있네요 아 사진을 많이 찍으시네 확실히 보라색 목련이 좀 특이하니까 예쁘다 보라색 목련이야 역시 봄이 왔습니다 따뜻하고 여기는 또 벚꽃이 이렇게 팠네요 좀 일찍 다른 벚꽃 나무들 좀 아직 안폈는데 유난히 이 나무가 좀 일찍 핀거 같아요 활짝 폈다 벌써 사람들이 막 사진을 많이 찍고 있고 지금 여기가 워낙 어린이대 옹원이 벚꽃으로 유명하거든요 지금 웬만한 여기 있는 나무들이 거의 다 벚꽃 나무예요 그래서 한 분과 한 1주? 한 2주 정도만 있으면 아마 온통 벚꽃이여갖고 사람들이 더 많이 이제 모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때 또 저의 카메라에 예쁜 벚꽃들 사진을 남겨야 겠어요 여기는 이제 개나리 개나리 꽃이 피었습니다 좀 더 뒤쪽에는 아직 좀 들뼈서 앞쪽만 좀 폈는데 한 며칠 사이로 할짝 폈 것 같아요 개나리 제가 개나리 색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노란색 개나리도 활짝 폈습니다 정말 이제 봄이 왔어요 다 보면 이쪽은 다 개나리 꽃밭이 될 것 같아요 이쪽도 지금 올라오겠네 이런 것들 다 보면 이렇게 꽃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이쪽은 다 활짝 이제 며칠 상관으로 개나리 꽃밭이 될 것 같아요 확실히 봄이 좋습니다 진짜 모든 생명들이 죽어 있던 것처럼 겨울엔 죽어 있는 것 같잖아요 꼭 맞지? 그런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날씨가 따뜻해지면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잎이 나고 이럴수록 더 힘을 내고 저도 열심히 살아야겠습니다 저희 예쁜 키 멋진 신랑하고요 같이 화이팅! 집중해 주세요 그만해 저 미끄러미야 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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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겠다 괜찮아? 도와줘? 가자 이제 하지 말래? 아니 이제 가자고 집에 집에 가고 있잖아 아니야 아니야 집에 가자고 가자 여보 가자 가자